안녕하세요 핫도그입니다. 와우와우! 아이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이제이입니다. 반갑습니다. 아이쿠! 오늘은 이거 이마트에서 행사한다고 해서 전에 저희가 콜라보 콘텐츠를 하나 했잖아요. 근데 실망해서 하나 더 오늘은 이마트 골라당수 과자 골라당수 박스 하나에 과자를 그냥 다 때려놓아서 그 떼어놓는 만큼 다 가져오는 거예요. 그렇죠. 또 마술 유튜버로서 또 마술 유튜버 아니라고 손길을 또 자신 있잖아요. 열심히 한 번 해봐요. 출발! 하자로 물 또 제가 방법을 또 다 알아왔네요. 일단 무거운 거 이거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여기 안에 있는 게 무거운 게 떠요. 낙초 같은 거 이거 뭐야 이게 안 무거운 게 얼마지? 만, 만 엄청 빨갛은 거 많이 담아야겠어. 엄청 담아야겠어. 이게 50기까지 담아더라고 이거 해야 돼요. 낙초 해야 돼. 낙초가 단가가 세게 해야 돼. 좋아. 좋아. 한 들어볼까 살짝? 한 들어볼까 살짝? 일단 중간 좀 보면 들어줘야 돼? 들어줘야 돼. 들어줘야 돼. 됐다. 됐다. 아 좋아 좋아 좋아. 가자 가자. 잠깐. 잠깐. 최대한 공감 없게. 안다리 안다리. 공감 olur주.: 외국 Config Nicolas huum 칠토스가 결정하네. 칠토스부터 꽉 채워야 돼. 칠토스는 왜 이렇게 안 보이지? 내 눈에만 안 보여? 그냥 찾아줄게요. 피아담쌤 전에 available missing 10 세 번 둘. 둘이 너무 떨려. 둘이 더 좋아. 둘이 잠시만. 이 정도면 많이 했다 그래도 하나 둘 넷 넷 다섯 하나 둘 넷 넷 다섯 하나 둘 넷 다섯 하나 둘 넷 다섯 애정 좀 많이 했다 우리 애정 좀 많이 했다 했는데 그렇게 많이 빠져요 45개 45개 19,800원에 45개 이러면 개이득 아닌가요? 45개 성공 네 이렇게 여러분 19,800원에 과자 45개 얻어 갑니다 다음에 뵈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